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예리한 그런 필력으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그리고 한때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고 문정권의 집권에 백돌 하나를 대했던 심평 변호사가 글을 올렸습니다. 자꾸만 비정상적인 국가로 달려가는 대한민국에서 또 하나의 비정상인 중수처 설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법조인의 입장에서 낱낱이 고하고 있습니다. 외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제 그 외관마저 마치 전체주의 국가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수처에 이어서 중수처를 설치한다는 것이 어안이 방방한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나라를 완전히 그냥 덜어먹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평 변호사의 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힘이 있고 잘 쓴 글입니다. 제목은 중수처 설치는 친위 쿠데타의 일환인가 물음표가 붙었지만 심평 변호사는 중수처 설치를 단순히 검찰 폐지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친위 쿠데타의 일환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 아니게 여당 강경파 일당들에 의해서 중수처 설치법안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 법안의 핵심은 더도 덜도 말고 그냥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제도적 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급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경찰에 이양하더니 이로서는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에 몰린 사람들이 그 수사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해석한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들은 더 이상의 의도를 갖고 바로 중수처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의심이 든다는 것이 바로 신평 변호사의 중요한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글로벌 출현다라는 바로 드러날 거짓말을 하면서 이 법안의 통과를 추진할까. 도대체 국민을 아무리 개돼지로 안 될 이런 뻔뻔 서는 질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의 해설을 따하면 그냥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지 않는 한 중수처 설치법안 같은 구상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신평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날은 세상에 없다. 그들의 이 기이한 법률을 추진하는 것은 따라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바로 이 상식의 흐를 찌르는 그들의 행동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법률가답게 당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아주 우회적인 그런 표현을 씁니다. 특별한 목적이 뭐냐. 신변호사가 갖고 있는 특별한 목적에 대한 추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시야를 넓혀 그들의 속덧을 헤아려 보았으면 한다. 대선을 불과 1년 앞둔 시점에서 그들과 같은 패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다. 저의 해설을 따하면 이것이 가장 지금 불안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같은 편이 반드시 당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안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신인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선거 과정이 진행되면 그들 안에 새로운 주자를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그러므로 설사 민주당에서 다음 대통령을 배출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제껏 호언장담해온 정권재창출 혹은 권력에 선교하는 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의 해설은 민주당의 그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586세대 운동권 출신들의 그런 한 패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면 야당이 집권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들의 성에 차지 않을 것이다. 다시 신평 변호사의 글입니다. 그들이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데는 바로 이와 관련한 사정이 작동했을 수 있다. 그들은 검찰과 법원 그리고 경찰을 전반적으로 장악해서 지금의 정치판을 뒤엎으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들이 다시 권력을 잡는 정권재창출을 의도하여 무모를 극한 행위에 나선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중수처 설치 업무는 치니쿠테타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신평 변호사의 핵심 주장입니다. 중수처 설치 업무라는 것이 단순히 검찰에서의 수사권 폐지를 넘어서 치니쿠테타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신평 변호사의 추측이자 진단입니다. 다시 신 변호사의 글이 계속됩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이나 사법기관들이 이에 개입하는 것을 잊을 수 없다고 우긴다. 또 정치적 비판 행위에 대해서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행위로 처벌받아야 된다고 또 우긴다.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누구를 통치한단 말인가 또 국가 원수 모독이라니 망발도 이런 망말이 있을 수 없다. 몬스터가 몬스터를 낳는다는 말이 있다. 괴물이 괴물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그들은 박정희 전두환의 한가에 젊은 날을 불태웠으며 엉뚱하게 지금에 이르러 박정희 전두환의 철권 통치에 대한 향수와 애착을 갖는다. 저의 해설은 미워하면서 배우는 것이죠. 이번 민주화를 외쳤지만 의식과 행동에는 전혀 민주주의가 정착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행동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과 관련된 추문도 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의식은 민주화가 아주 거리가 먼 것이죠. 다시 신평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그러니까 관념이 포상되는 언어에서 바로 박정희 전두환식의 언어를 쓰는 것이다. 지금 중수조 철치를 표호하는 일은 절대 촛불혁명의 개성자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반대로 옛날에 어두운 전제적 통치에 생긴 어둠의 자식들이다. 저의 해설은 너무 옛날을 생각할 필요 없는 것 다 지나간 날들이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어보면 옛날에는 추억 속의 한 장면이지 지금은 뭡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권력이고 그들의 중요한 것은 이익입니다. 그 외에 이상이 이하도 없다고 봅니다. 이익이 되면 그게 정이고 이익이 되면 사실인 거죠. 신평 변호사의 거래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맞서야 된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누릴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 그들이 국가 중추기능인 사법을 장악하려고 하는 업무를 분쇄해야 된다. 그러나 세상 도처에 이익만 난무하고 정의는 온데간데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며칠 전에 어느 정치인이 지금 야당을 보고 당신들 지금 집권 말기인데 지금까지도 문세상이 되도록 어떻게 허용하고 가만히 있었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당신 그럼 뭐했냐 이야기야. 국회 선진화법이 되어 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180석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뭘 못하겠냐. 그 행위 자체를 한 번도 거론하지 않은 정치 내에 비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고 한탄이 나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들이 뭐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여론이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당신은 그때 뭐했냐야.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입 한 번 빵긋하지 않았지 않느냐. 당신이 갖고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수사권을 가지고 뭐했냐. 당신 뭐했냐 그런 이야기가 절로 홀로 나오는 거죠. 이리란 것이 앞뒤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물꼬를 막지 못하면 그 뒤는 그냥 뚝이 터지면 그냥 밑으로 팍 썰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뚝이 터진 거죠 뚝이. 그 뚝이 뭐냐 이야기죠. 입법 권력을 장악한 것이 뚝이었죠. 우리는 입법 권력을 장악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게 비극입니다. 어쨌든 신평 변호사의 주장은 검찰 중수처를 설치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 단순히 그 일에 거친 것이 아니고 치니쿠테타의 성격을 갖고 있고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정말 세상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바로 신평 변호사가 올린 글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남겨주신 분은 3월 3일 날 거대한 흐름 파국을 피하려면 보시고 신나님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되지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공모만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송 거대한 흐름의 결론은 대도시 집중으로 인해서 지방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지방 소멸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해서 지방직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아니면 무엇을 하든 간에 간접 부분을 줄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신생아 수가 1970년대에 100만에서 2020년대에 27만병까지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 기록을 경신해서 낮은 출생아 수를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가능한 한 사회가 간접 부분을 효율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도 주목할 만한 것은 대부분 포퓰리즘과 경제 위기를 겪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공적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공통점입니다. 하나는 공공 영역이 예산이든 인력이든 계속 확장되어가는 것이고 또 특히 두 번째는 공무원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신나님은 현재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고 계시고 이처럼 질문이나 댓글을 통해서 저에게 의견을 남기시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